응? 한들아. 어, 여기구나. 우리 고야 사는 데가. 어. 너 어제 집들이 왜 안 왔어? 그렇게 바빴어? 실은 바빠서 못 온 게 아니라 네 시어머니 때문에. 우리 어머니가 왜? 네 시어머니 내 타로 카페 단골이죠. 뭐? 정말? 그러니 네 결혼식 날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. 혹시라도 네 시어머니가 나 알아보고 우리 엄마 앞에서 말실수 할까봐. 하... 너 진짜 고모한테 언제 말할 거야? 여러 번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엄마 잘못될까봐 무서워서. 그래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일이잖아. 그렇지? 용기 내야겠지? 그래 용기 내자. 너 얘기할 때 내가 같이 옆에 있어줄게. 그리고 우리 고모 세상에 너라면 목숨도 내놓으실 뿐이야. 그런 아들 꿈이라는데 이해해 주실 거야. 어... 참 이거 집들이 선무요. 아... 고맙다. 잠깐 들어왔다가. 아니야 가봐야 해. 네 신랑은? 일찍 온댔어? 행복하냐? 어... 그래. 그래 보여서 좋다. 네 신랑한테도 안부 전해주고. 아 참... 고아 없다고도 전해줘. 응? 우리 고은이 위해서 신장 이식 검사받은 거. 그게... 무슨 소리야? 어? 아 참... 넌 모른다고 했지? 아... 미쳤어. 지석 씨가... 검사를 받았어? 우리 고은이 수술해주려고? 어? 그... 그... 그게... 어? 쟤 지석이 아니야? 쟤가 왜 저기 있어? 신장 이식? 엄마. 아... 저기 엄마. 너... 너... 왜 거기서 나와? 너 왜 거기서 나오냐고!